자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광고 센터장 입니다 첫해가 나가고 저희 ETF 트렌드가 격이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센터장님 또 모실 건데 그때 여러분들 질문도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이 얘기가 최근 코로나 때문에 싹 빠졌거든요 이거를 들고 오신 이유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이 첫그리부터 하도 올해 업데이트해서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라마가 경쟁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어떤 큰 프레임을 하나 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모든 어떤 변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내가 투자에 얻는 좀 아이디어가 뭘까인데 저는 미국과 중간에 패권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건 너무 필연적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꼭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00년대와 금융의 이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00년대에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한 1년 정도 말씀드린 건데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글로벌 인밸런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불균형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중국이 생산하는 중간재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때 좋았던 비즈니스들은 호황이었던 게 화학 같은 데 중간에 우리가 막 수출해지면 거기서 제조회 갖다 팔고 철강도 잘 되고 그런 걸 날라야 되니까 조선소도 잘 되고 그때 좋았던 우리 산업들은 주저주가 있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좋았던 거는 소비재가 있었을 거고 근데 금위기 때 뭔가 그런 시스템의 한계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재구축된 경제에서는 사실 금융위기가 벗어날 때 가장 큰 공헌은 누구였냐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2009년 4월에 런던 G20이 열릴 때 중국이 어마어마한 분양차를 써줘서 벗어왔는데 미국은 별로 중국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중국도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앞에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GDP 1등은 중국이었어요 2등이 인도였어요 근데 그 상황이 확 바뀐 거예요 그 다음 패권이 어디예요 뭐 상식적으로 왜 중국에 가면 페이스북이 안 될까를 항상 궁금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영토 전쟁이 벌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무영제라고 합니다 무영제라는 거는 물처럼 물건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고 동영상도 될 수가 있죠 이것도 무영제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제에 주행해지다 보니까 그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에 뭔가 군수물자도 해야 되겠죠 IT 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세탁을 왜 줄까 그거 뭐 지금은 좀 줄였다 재고 쌓였다 하겠지만 우리나라 산업에서 그나마 할 만한 게 IT 쪽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갈수록 더 고도화되겠죠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패권 전쟁에서 좋아지는 섹터가 지금 주도주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주도 줄 거니까 이걸 보면서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을 미리 말씀 주셨네요 그렇죠 2002년 이후에 시장의 주도주는 소위 글로벌 교역 인양이 증가하는 소위 그런 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주도주가 조선주가 현대미포 같은 게 5000원에서 유량주가 됐잖아요 지금도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주도주가 흔들리면 시장이 꺾이는 거고요 주도주가 올라가면 시장은 올라가는 거예요 추세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가 중점인 거예요 다음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근데 왜 그래를 했을까 보면 오른편 그림이 제가 참 재미있었던 그림인데 파란색은 미국이고요 빨간색은 중국이에요 영토는 아닌데 공급 체인이 어떻게 됐죠 미국이 점점 열세로 보이는 거예요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직 눈에 가시가 찢어져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중앙 경제권에 속해 있어요 이미 그런데 보니까 수출도 중국이 이미 올라온 지 오래됐지만 중요한 건 수입이에요 중간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의 수입이 저 정도 올라와 버리면 글로벌 인밸런스가 아니라 글로벌 균형으로 가겠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서 리쇼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생산도 직접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무슨 마치 중국의 미국의 공장을 옮기는 거니까 뭐 엄청난 갈등 관계가 새롭게 생긴 줄 알고 있지만 큰 구도에서 본다면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흐르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딜 선택할 거냐 둘 다 잘 눈치 봐서 잘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공급 체인의 우리나라의 IT형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이 산업들이 2000년대와 다르게 상당히 우리 정시가 견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들 네이버, NHA 이런 것들이 바로 무용지에 관련된 것들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 주도주로서의 지위가 출렁이겠지만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게 무슨 파국을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형태로 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의 본질적인 전쟁터가 어떤 땅이 아니라 무용자산을 갖고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쪽의 투자는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투자에 관련된 것들을 잘 지지다 보면 그게 꺾여야 시장이 무너질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직감적으로 좀 더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뭘 가져온 거냐 저는 혼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변화 과정이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정도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프라이싱을 좀 빨리 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빨라진다면 주도주는 쉽게 안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올라갔다 좀 빠졌을 때 이게 가고 뭐 이런 시장을 방향은 여기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매크로한 데이터에서 굳이 하나 찾는다면 그럼 내수가 강해진다는 건 뭐죠 우리가 가장 내수 좋을 때가 뭐냐면 워낙 강할 때였어요 워낙 강해지면 그때 김영상 정부 때 금융시장 개방 자본시장 개방하고 워낙 강해지니까 그때 막 대출도 많이 없게 해서 위안이기도 왔지만 중국이 그렇게는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결국은 중국은 전 세계에 자기가 G2가 되고 싶다면 G2가 중기초통화처럼 돼야 되는데 이미 IFSDR이라고 바스켓을 보면 중국이 너무 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 자료에는 통합에서 보면 일본이 8.33% 중국이 10.92%인데 위안화 집에 보관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는 있는데 기초통화는 뭐냐면 갖고 있을 중국은 군화겠죠 중국은 차관도 주고 앞으로도 해서 위안화를 많이 보유하게 만들겠죠 그게 뭐죠 위안화가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위안화가 강해지면 기분이 나쁜데 위안이나 원이나 비슷한 말 있잖아요 원, 위안 원화는 굉장히 위안화에 연동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상당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기분 나쁜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그리고 불가능한 3위일체라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금융, 화폐, 금융, 경제학에서 결국 중국이 변동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환율 시스템 변화를 같이 가져간다면 그때 되면 굉장히 서로 유닛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쉽게 나오겠냐고요 목표는 저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파국은 아니에요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하반기에 변수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바이든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어떤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가져가고 미국의 국내 기관들의 법 인세는 낮춰져가지고 월간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중국과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에요 트럼프는 약간 마음속에서는 미국의 어떤 자존심 보수층의 의견들이 담겨져 있는데 민주당이 만약 된다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중국과 그럴 필요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이러시면 더 갈 거예요 변수가 그게 나만에 좋다 나쁘다는 중립적인데 여하튼 만약 바이든이 된다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변수로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은 약간 지역적인 거고 큰 그림에서는 구조 자체가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이 벌어졌고 과거에 패권전쟁이 벌어졌던 게 소련과 패권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소련은 군사력으로는 패권전쟁이 벌어진 거였지만 경제는 묶여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제한적이었어요 그다음에 패권전쟁은 군사력 없는 일본과 독일이 되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눌러버리면 끝났어요 중국은 완전히 다른 경우야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길어집니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언제가 있냐면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항상 대결 구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확인을 했지만 달라를 우리가 미국에 보냈을 때가 소련과 미국의 기술 경쟁이 벌어졌을 때예요 바로 60, 70년대예요 60년대에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기술 발전을 엄청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걸 왜 알지 이거 계속 기술 발전 우리가 여기서 무슨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도주가 이쪽이고 그 차원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센터장께서 주신 인사이트가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윗레벨에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건 어디에 돈이 갈 거냐에 관한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주도주는 뭐냐면 돈이 몰리는 곳이 주도주입니다 이 상태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꺾이는 그 시점이 추세가 확실히 꺾이는 시점이다 과에서 이렇게 한 번씩 20%씩 빠지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큰 사이클로 본다면 이 사이클이 언제가 붕괴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생긴 부분을 너무 갓나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추세는 거기서 결정 날 것이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이버 카카오라는 데이터에 관련된 그러니까 무용재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무용재가 만약에 1번이라는 주도주라면 이 주도주를 놓친 투자자들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두 번째 주도주는 혹시 뭐가 될까 제가 센터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센터장님은 큰 어려움은 두 가지에요 코로나가 왜 왔을까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인간이 너무 오래 살아서 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바이오 헬스케어가 있는 거예요 헬스케어라는 게 있고요 좋아지는 게 그게 있고요 두 번째 게 뭐냐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네이버 카카오도 생태계에 속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근데 다 비싸다는 거죠 비싼데 뭐가 남았을까 중요한 질문이시죠 그럼 남은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걸 완전 주도할 수는 없지만 만들려면 그것도 데이터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본질은 뭐냐면요 그냥 이런 물건이 있으면 옛날에 금융회사 돈을 넣으면 돈을 받았다가 대출해줘서 이자 마지막 먹었어요 은행이 옛날에 참 시시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2000년대는 그러한 소위의 금융자본을 극대화시키는 구간에 터졌던 거예요 금융기가 뭐죠 은행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정말 그 유명했던 보험사부터 해서 다 망하니까 거기다 연준에서 돈을 줬죠 네 계속 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정상화되니까 또 살아난 거예요 금융자본만 좋아졌잖아요 뭔가 이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하니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금융자본은 계속 생존을 해야겠고 다음 선택이 뭐겠죠 뭘 유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데이터라고 유도가 못 시키겠어요 그렇죠 주도주라는 거는 우리가 차트에서도 찾으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더 담아갈 수 있냐에 싸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화가 반문해보시라는 거예요 끝난 거냐 주가는 올라갔다가 빠지겠지만 또 다시 갔을 때 우리 내에서 찾게 될 거고 남은 게 뭐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IT 인프라에 관련된 거는 한국에 대한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미국이 중국에게 주도권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IT에 관련된 것들이 한국을 앞으로 먹여 살릴 것 같고 그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은 리서치센터에서 계속 찾아보고 지금 선생님 여기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7월 초에 이제 SK바이오팜이 상당히 되잖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리고 SK이 이 3개 회사가 바이오주를 선도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방금 제가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바이오 쪽으로도 주도주가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주다 바이오가 주도주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투는 뭐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주도주예요 그게 다 주도주인데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서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건지 약간 좀 개인적인 궁금하네요 제가 뭐 다음 해 정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시가총이라는 거예요 그 시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이 커지겠죠 그 나머지 시총을 커가는 것들이 바로 그 산업들이에요 부침은 있겠지만 애그리게이트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근데 그 산업에 속하는 것은 그 향글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청약 30조가 몰렸다는 그 뉴스를 보고 그리고 지금 그 청약이 끝나고 나서 4조가 아직 예탁금은 그대로 있다는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에 완전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시총을 보면 옛날에는 바이오가 아무리 몰랐지만 옛날에는 2005년에 황호섭 박사라는 분이 있을 때 바이오 열풍이 불었죠 그때는 잡주였죠 바이오도 어떻게 된 거냐면 삼성바이오팜스라는 게 나오면서 어떤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나아요 삼성전자도 있지만 SKI 수 있어야 더 돋보이는 거고 LG 이노티도 있어야 좋은 거고 바이오도 이제 어느덧 우리나라에 중요한 세트로 자리 잡겠죠 근데 중요한 건 좋아지는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자리를 잡아갈 때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끝없이 쇠락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도 자주 얘기해서 요즘 메탈사에 다 지겨워도 하실 텐데 나쁜 산업에 배드 인더스트의 최고 기업을 살 바에는 굿 인더스트의 세컨, 서드 기업 사는 게 나아요 이거를 그냥 추세는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시장이 견뎌서 이번에 슈팅이 나온 거예요 제가 봤어요 나오니까 이제 좀 출렁이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센터장님 말씀을 구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제가 오늘 센터장님 정말 잘 모셨다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진짜 제가 저희 센터장님을 자주 모셔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번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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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